막 집에 오니까 전 윤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진짜 집착이 막 폭발하면서 지난번에 내가 어떻게 얘랑 헤어졌지? 싶을 정도로 엄청 집착이 오잖아요. 다시 또... 뭐가 고민이야? 저는... 저 완전 성에 집착하는 가해자인데요. 그치? 근데 그... 예전에 이제 헤어지고 나서 한 번 성빙이가 분리되고 나서 이렇게 너무 인정받고 혜라님한테 막 너무 잘했다고 칭찬받고 나니까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올라올 때마다 너무 가해자가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너무 막 사실 사랑받고 싶은 여자 올라올 때마다 무관지옥이었는데 지난달에 무의식 때 무의식 세션을 했는데 그냥 완전 집착하는, 성에 집착하는 그런 세션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딱 집에 오니까 전 윤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진짜 집착이 막 폭발하면서 지난번에 내가 어떻게 얘랑 헤어졌지? 싶을 정도로 엄청 집착이 와요. 다시 또 그냥 끌려가고 싶고 야, 그러면 너 지금 그렇게 집착이 끌려가고 휘둘리는 건 네가 집착을 인정 안 하는 거야 아직도 집착하는 마음을 쓰고 있나? 내가 남자친구 할 테니까 어떻게 집착하는지 해봐 만났어 그 집착을 잘 써본 적이 없었어요 써야 되잖아 무의식 때도 집착을 써보라 했는데 못 쓰더라고 써야 되는 거지 써야 이게 없어지는데 집착 올라오면 버리니까 거기에 딸려가, 집착에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에 그래서 계속 따라가고 괴로움만 겪지 못하잖아 해, 해봐 빨리 해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항상 그냥 합체돼서 그냥 합체돼서 하는 대로 해봐 예쁜 짓 할 때, 사랑받고 싶을 때 너 어떻게 해 남자한테 남친한테 어떻게 해 그런 표현을 안 했어요 그냥 그럼 그냥 뭐 해? 만나서 뭐 해? 그냥 만나서 헤어져 그렇게 시시하게 연애할 바에는 헤어져 지금 만나는 건 아니에요 뭔 소리야 얘 만난다고 했잖아 아니야 아니야 연락이 왔는데 너 만나지는 않는데 저 혼자 그냥 집착이 올라와서 저 혼자 네가 상상 속에서 사랑하는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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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환장한다 야 남자한테 전화해서 만나자고 그래 야 이 정도면 미쳤다고 상상 속에서 사랑해? 그 놈이 거기 있는데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저도 너무 가해가 올라온 거 해 전화해서 야 만나자 나 너 진짜 미치겠다 상상 속에 혼자서 사랑하고 있어 내 미친년 아이가 만나서 좀 사랑 화끈하게 하자 우리 다시 사귀자 너 여자친구 있냐? 막 이렇게 묻고 해 하라고 아가 그렇게 너무 또 하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가 너무 끌려갈 거 같아 끌려다녀 안되겠어 끌려다녀야 되겠어 몇 번 안되겠어 끌려다녀 그러다 버림받으면 돼 알아? 시컨 사랑해야 돼 그냥 확 빠져버려 알았어? 알았냐고 단 명심할 게 있어 빠져 빠진다는 게 걔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게 아니야 잘 들어 많은 사람들이 빠진다 그러면 니가 뭐 걔 로보트냐 시키는 대로 하게 빠지는 건 그게 아니야 니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고 사랑해달라고 그러고 걔가 너한테 사랑받고 싶다 그러면 사랑을 막 주고 이걸라라는 얘기야 근데 그건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 XX처럼 여자 남자들이 특히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남자한테 사랑 받으려고 자기 마음 표현하면 될 걸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저렇게 뭐 하냐 하라고 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알겠어? 그냥 니가 하고 싶은 대로 이쁘면 뽀뽀도 했다가 빵도 이렇게 주고 섹스도 하고 니가 원하는 표현을 다 하란 말이야 단 끌려가지 마 니가 꼬봉이 아니야 주체적인 여자야 그치? 나 너 이렇게 저렇게 할 때 가지 말라고 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알아들어? 사랑받고 싶은 자기 마음을 표현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거기에 끌려가 집착해서 잘 보이려고 애써 그 집착 딸라가서 그러니까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남자 말에 잘 듣고 뭐 이러면 사랑받는 착각을 해 헌신짝처럼 버림받는 거지 그리고 개무시 당하는 거지 나중에는 꼬봉 취급 받는 거지 그리고 정작 이 표현을 안 해줘 알았어? 다시 하는 거야 연애를 알았어? 그냥 뭐 만나서 그냥 막 표현해 그러다가 그 남자가 싫다고 버려도 할 수 없어 이런 각오를 해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아 너의 미션은 이제부터 남자 만나기야 이 남자 끝나면 또 애 부르다 만나서 또 남자 만나고 왜 그래? 너무 너무 하늘 풀어야 너는 이 빙이가 죽을 거 같아 좋기만 하지 않지 너 무섭지 네 너무 이상 근데 너 엄청 원하잖아 사랑받는 거 네 그러면서도 버림받을 게 무섭 예 사랑받으려면 버림받을 걸 각오한 용감한 강자만이 받을 수 있지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거야 알겠어? 알겠냐고 네 그리고 세상은 넓고 남자는 많아 남자 한 열 명한테 버림받아도 그거는 별거 아닌 거야 세발의 피지 그치? 또 사귀면 돼 근데요 그리고 봐 마음 공부도 잘 돼 버림받을 때마다 무관지옥에 들어가서 느껴줄 거 아니야 혜라님이 얘기했지 가짜라고 이제까진 가짜인 줄 잘 몰랐지만 이제 가짜인 거 알았잖아 느껴주면 돼 그거 못 견디겠으면 여기 와서 막 풀고 빠져나와 그런 다음에 또 만나 그래서 네가 어떤 남자랑 연애하고 이러는 게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뭐 그거에 막 목매서 막 사랑받고 싶어요 이렇게 되지도 않고 이럴 때 시집을 가야 좋은 남자 만나서 잘 갈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근데 막 이게 무섭고 사랑은 너무 받고 싶은데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이 남자 아니면 날 사랑 안 할 거 같고 또는 뭐 이 남자 저 남자 안 될 거 같고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덜덜 떠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 만나서 가면 아주 힘든 거야 인생이 괴로움 지옥이야 별것도 아닌 거를 괴로워하고 있다고 네가 그 과정 중에 연애하는 과정 중에 네 성빙이가 죽을 거야 사랑에 집착하는 여자 집착하면 어떠냐면 사랑도 못 써 아까 세션 봤지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올라오면 나 인정 좀 해주세요 표현하면 되거든 근데 그 표현을 안 하니까 딱 끌려다니잖아 인정받고 싶으니까 노예처럼 돈 벌어다 주고 근데 그걸 돈 벌어다 줘서 인정받으면 그건 하나도 차지도 않아 돈을 인정한 거지 나를 인정한 게 아니거든 내 마음을 인정받아야 돼 인정받고 싶은 내 마음 알아들어? 평생 그런 거야 네 마음을 표현해야 돼 그게 인정받는 거야 사랑받는 거야 직접적으로 눈 똑바로 보면서 오빠 사랑해 나이풍? 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거 먹어봐 아 맛있겠지 내가 뽀뽀해줄까? 다 표현하는 거야 그냥 막 아 왜 그래 에이 좋으면서 왜 그래 창피해? 막 이렇게 묻고 그냥 막 표현하는 거야 알아들어 그래다 버림받아도 그래야 한이 없는 거야 버림받으면 그 다음 남자 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유 이 남자 찌질해갖고 내 사랑을 받아줄 품이 없구만 이러고서 넘어가면 되는 거야 연애는 사랑은 확실하게 자기 마음을 표현할 때의 사랑이야 네가 그렇게 사랑을 주잖아 그러면 이상한 게 사랑받은 느낌이 올 거야 남자한테 그걸 못해서 아무리 남자가 잘해주고 그래도 네가 네 마음을 표현 못하면 사랑받은 느낌이 안 채워져 안 채워지니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걔가 커받으려고 집착하고 그러는 게 남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꼬봉이 되고 그러면 남자는 매력이 없어서 버리는 거야 또는 함부로 하고 무시하게 되고 이 여자를 알겠어? 똑바로 연애하자 이거야 자 첫 번째 그 남자한테 전화한다 그래서 나 아무래도 너한테 전화 받으니까 그때 헤어져 후회하는 것 같아 너 다시 만나고 싶어 너 여자친구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없으면 나랑 다시 한번 해볼까? 알았어? 그래서 걔가 뭐 있어 싫어 그러면 버림받은 무관지욕에 빠지는 거지 그치? 그런 다음에 그거 청산하고 그 다음에 앱을 찾아서 앱이라든지 아니면 친구한테 소개받아 알았어? 그래서 너는 연애가 무관지욕이야 네 왜냐 엄마 아빠가 가르쳐줬어 둘이 사는 거 행복했어 무관지욕이었어 엄마 아빠 무관지욕 그러니까 너무 사랑은 받고 싶은데 무관지욕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네가 똑바로 사랑을 알아야 돼 남자한테 사랑받는 게 아니고 네 사랑받고 싶은 여자가 이 앞에 남자가 있으면 그거를 표현해 네 여자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받는 거 엄마는 남자가 있었지만 엄마의 사랑을 표현을 못했어 아빠한테 사랑 못 받았고 아빠도 앞에 여자가 있는데 자기 마음을 사랑을 표현해야 사랑받는데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랑 못 받은 거야 결혼한다고 사랑받는 게 아니야 표현해야 돼 근데 그게 두려워 왜? 표현했다가 수치당하고 거절당하면 무관지욕에 빠져 그게 진짜 같아 근데 가짜로 알려줬지 그치? 그 무관지욕이 줄어들수록 어때 버림받은 애고가 줄어드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공부도 되고 사랑도 이렇게 쫙쫙 표현할 수 있어 인정도 받고 어차피 수행도 일부러 돈 내고 와서 하는데 그치? 일석이조야 맞잖아 그러니까 하는 거야 알겠어? 무관지욕에 빠지면 그날 풀고 너무 심함에 와서 수행해서 청산하고 단 너는 너야 남의 종으로 살지 마 종으로 살아서 사랑받겠다고 많은 여자들 그러는데 절대 사랑 못 받아 무시당하고 버림받지 사랑은 똑바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남자를 너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지 마 남자는 너의 종이 아니야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끌고 다니면서 복종시키고 원치 않는 거 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표현하게 만들으라고 너한테 표현해달라고 그래 그리고 자유를 줘 의심하거나 뭐 다른 여자 만나면 그럴 바에는 하지를 마 네 의심하는 마음 청산하고 알겠어? 그냥 믿어줘 배신했으면 헤어지면 되는 거야 매력 없으면 매력 없는 여자들이 하는 짓이 그거야 내가 종이 되거나 남을 종을 만들어 그리고 자기 마음을 하나도 표현 안 해 너만 표현하라고 막 서로 그러고 자기가 표현해야 자기가 사랑받는대 그치? 그리고 막 두려워서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병신처럼 그건 사랑이 아닌데 종 만드는 거지 지배자 되려는겨? 노예 만들려는겨? 사랑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지 그치? 응 그걸 잘 지키면서 하고 연애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헤라님한테 묻는 거야 이렇게 세션하면서 남자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제 헤라티비나 이런 데 물을 수 있고 네가 수행하면 묻잖아 그치? 그러면 제대로 배워야 돼 왜냐하면 엄마랑 아빠가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만난 거야 그래서 결혼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에 묶여놓기만 하면 뭐 해? 여자가 남자한테 어떻게 하고 남자가 여자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도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지 학교에서 이상한 것만 가르켜 로그 함수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돼 연애를 어떻게 하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여자 남자가 생리 기능을 어떻게 다루고 섹스할 때 콘돔을 써야 될지 어떤 피임이 있는지 이런 거 가르켜 이래야 돼 뭐 이상해 그래서 그거를 다시 배워야 돼 엄마 아빠가 그걸 못 배워서 살아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자기 마음을 사랑한다고 예쁘게 표현하고 이거를 잘 못하는 거야 그리고 버림받으면 이게 진짜라고 하면서 무관지욕이 마음이지 그치? 청소 안 하고 또 표현하고 또 버림받아도 또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무관지욕이 줄어들어 그래서 네가 사랑 표현했다가 버려도 그래 딱 바르게 그럼 그때 네가 매력적인 여자가 되는 거야 시크한 여자 사랑도 많고 그러면 외모는 다 필요가 없어 매력이 있으면 다 좋아해 여자 남자다 알아들어? 너는 그걸 개발을 못하는 거 너무 두려워서 버림받을까 봐 그러면 안 돼 알아들어? 네 할 수 있겠지 이제? 네 하는 거야 윤감하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지금 너무 올라와서 미치겠다 저번 세션 때도 혜라님이 저는 요즘 사람들을 만났다 헤어졌다 또 새로 만나고 헤어졌다 하는데 저는 눈이 60대 눈이라고 계속 한 사람만 기다리는 눈이라고 그렇지 근데 그 한 사람만 기다려봤자 응? 그 사람이 와서 너를 좋아한다는 보장도 없고 네가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떠면서 만나 집착하면서 꼬북말 하려고 그러면 버림받지 그치? 그 할머니를 깨고 나오는 거야 자 따라합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벌벌떠는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여자는 여자는 함부로 살면 안 된다고 함부로 살면 안 된다고 고집부리는 고집부리 할머니가 납니다 할머니가 납니다 누가 너한테 주입했니? 여자는 조신하고 뭐 이런 거 물어본 적은 없는데 제가 사춘기 때 여자가 딱 뜨면서 뭔가 남자 애들한테 그때 몰래 전화번호 남겨주고 이런 거를 했는데 그걸 엄마한테 저는 신나서 얘기했는데 엄마가 너무 수치스럽다고 그냥 확 수치 줬구나 수치당한 여자가 있네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지? 엄마도 자기 여자 수치 주니까 해푼 여자 안 된다고 수치 주니까 그 여자가 있어 그리고 네가 계속 우는 거 왜 그래? 서럽다고 우는 거? 네가 버린 그 여자가 우는 거야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수치스럽다고 버리고 두렵다고 버리고 하면 안 된다고 버리고 맨날 참고 그렇지? 표현 안 했지? 자 그러면 이제 예행 연습해보자 걔 이름이 뭐니? 걔 이름 뭐야 자 전화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다시 사귀자 해봐 내가 야 이러면 전화 끊어 짜증나서 야 숨 세 번 쉬면 끊어 전화하면 바로 얘기해야 돼 자 오빠 요즘 뭐 해? 나 뭐 요즘 도서관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자 만나는 여자 있어? 나? 지금 특별한 여자는 없어 너 이렇게 할 거야? 아니야 왜 저번에 오빠가 전화했잖아 나한테 응응 그러고 나서 막 나도 아직 오빠 못 잊은 거 같더라고 응 우리 한번 밥이나 먹을까? 밥이나 먹어? 그냥 밥만 먹자고? 밥 먹고 카페도 가고 데이트 할까? 데이트 만나볼래? 응 오케이 너 이거 얘기할 때 어떤 마음을 나와? 너무 수치해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버림받을까봐 두려우니까 뭐 상대가 얼마나 그게 신나야 되는데 그치? 자 내가 해볼게 오빠 오빠 대답해야지 응 나야 오빠 나 잊어버린 거 아니지? 응 알지 기억하지 오빠 나 그때 오빠랑 헤어지고 되게 속상했는데 오빠 목소리를 들으니까 다시 사귀고 싶어졌어 우리 다시 한번 사귀어볼까? 오빠 여자친구 있어? 아니 없어? 응 잘 됐다 우리 다시 한번 사귀어보자 응? 내가 잘해줄게 이제 응? 애교도 많이 떨궈 응? 응 대답해봐 밥 먹자 밥 먹자 어디서 만날까 오빠 좋아하는 거 먹을까? 그럴까? 응 밥값은 오빠가 내 커피값은 내가 넣을게 장난스럽게 그냥 가볍게 얘기해 거절당해도 괜찮다 거절해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남자가 부담스럽지 않아 응 알아들어? 그렇게 해서 만나기 해 뭐야 만약에 여자친구 있고 거절하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 소개팅 받거나 알았지? 해서 한번 연애를 한번 해야 네가 청산이 될 것 같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결혼해야 돼 그치? 결혼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난 면사버스고 들어가는 턱시도 입고 들어가는 여자 남자를 보면 참 지옥문으로 들어가는구나 요즘 같은 시대에 학교에서 하나도 안 가르쳐주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거를 지옥문이야 그때부터 근데 그걸 모르고 나도 결혼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배우고 특히 엄마 아빠의 결혼생활이 무관지옥이었다는 그런 처녀총각들은 자기는 머리로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냥 무관지옥이야 결혼은 그래서 무관지옥을 자기 잠재의식 창조하게 돼 있어 100% 똑같이 살거든 보고 들은 대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무관지옥을 바꾸고 갈 필요가 있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남자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자유연애하고 난 결혼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해도 되고 지금 현대사회는 결혼 제도도 바뀌죠 그리고 또 한부모 가정도 많아서 엄마 아빠만 있고 애기만 있어도 뭐라고 안 하잖아 이상한 눈으로 안 보는 사람 안 보니까 그렇지?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해야 네가 편안하지? 일부 종사 너는 무슨 할머니처럼 해 품으면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리고 반드시 이 사람한테 버림받으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버림도 받고 버리기도 하고 싫으면 오케이? 대신에 연애할 때 인격을 존중해야 돼 그 사람을 네 소유물처럼 함부로 하려고 하고 그 사람 마음은 네 게 아니지 그렇지? 그 사람이 딴 여자 이렇게 쳐다본다고 해서 여기서 올라오고 막 그런데 질투를 가볍게 할 수는 있지만 끌어오르는 미움이 올라오면 풀고 네 미움을 봐야 되는 거야 뺏긴 아픔을 느끼고 그렇지? 네 여자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강제하면 할수록 남자는 돌아서게 돼 있는 거야 또한 남자가 너를 통제하려고 할 때 네가 그거를 순순히 받아들이면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딱 거리를 두 때 되게 사랑을 나누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게 결혼이야 알겠니? 네 힘을 내 어차피 영체마을 있으니까 네가 버림받은 무관족에 빠져도 와서 청산하면 되잖아 네 알겠어? 그리고 연애할 때 사랑받고 싶은 여자 그 느낌 올라올 때마다 그걸 막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서 할까 말까 계속 그럴 거야 아마 어떤 애 행동할 때도 그때 그 수치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가해자라는 거 인식을 하고 액션을 하는 거다 액션했다가 버림받으면 무관족 청산되니까 좋은 거고 그치? 받아들여주면 네가 여자로 자신감이 생기니까 좋은 거고 다 좋지 그치? 말 안 하고 행동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은 거야 오케이? 하고선 결과 보고하고 수행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을 인정하는 프로젝트인 거야 알겠지? 아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